우리 보부상이 찬솔이 덕분에 안말초등학교에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뭔가 새록새록해요 안말초 나왔나요? 아뇨 전 불곡초 나왔어요 대불곡초 대암말초등학교 김찬솔 찬솔TV 찬솔이가 학교생활이 재밌다고 하네요 신기해 대견해 우리 때 재밌었나? 나도 재밌긴 했던거 같지 근데 나 1학년때 좀 무서웠는데 학교 다니는게 나는 아직도 생각하는게 OO 선생님 2학년 12반인데 제가 그 문열고 댕긴다고 해서 뺨대기란 말았어요 그 어린나에 싸대기란 말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때? 2학년때 2학년때? 네 나는 OO 선생님 지금은 OO 모르겠는데 근데 어린나에 아 상관없어요 방송을 못하잖아 맞았잖아 내가 맞았잖아 찬솔이 안말초등학교 3일차 1학년 수험 마치고 이제 저희가 보부상에 데리러 왔습니다 어때요 찬솔아? 학교생은 어떤가요? 재밌어 재밌어? 큰 목소리로 재밌어요? 재밌어 크게 재밌어 안말초등학교 특집 오늘 김찬솔과의 달리기 레이스 시합이 잡혔습니다 자 1번 레인 아빠 2번 레인 3번 레인 3번 레인 3번 레인 3번 레인 3번 레인 자 준비 체육교사 출신 아빠가 1등을 할 것인가 준비 다 나오죠 시 시작하면 뛰는 거라 시작하면 뛰는 거라 시작하면 뛰는 거라 시작하면 뛰는 거라 1번 출발 아 엉클 재성이 초등학생들하고 축구 시합에 끼어들었습니다 난입 재성이 축구 잘해요 진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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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아저씨 뇌 쩔쩔 건가 그래도 compt소 나는 친구들 중에서 안마을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경기으로 떠나서 덥네요 형 이런거에요? 형 근데 나 한번 치워 형 얘네 우리 팬 아 그래? 어 왜 이런거에요? 왜 이런거에요? 왜 이런거에요? 왜 이런거에요? 왜 이런거에요? 야 구하는데 구하는데 야 이 자식이 있어 오 오 야 골캠퍼가 어디 갔다 온거야? 어디 있어 보냐 인터뷰 한번 해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 아탕이 몇번? 안맞추는 학교 아니 안맞추는 학교가 아니라 어 이메춤한게 몇번이야 응 어 아탕이 오봐 하이용 동사중에서 여기서 하고 있어 야 자 보보상 찬솔아빠 치면 돼 찬솔 찬솔아빠 이름 뭐에요? 명이요? 명이요? 우리 엉클 재성이 어후 고마워요 이름 뭐에요 이거? 찬솔아빠 치면 돼 찬솔아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막 그거 파축류도 있고 다 있어 축구도 있어요? 어 축구도 있고 아 반갑습니다 찬솔아빠 치면 돼 자 저희가 다른 블루오리온을 찾았습니다 다 필요없어요 초등학교가서 방과에 볼 몇번 차주고 오케이 오케이 애들 나오고 해서 찬솔아빠 구독자 축구방송 천명 금방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허리 아파 어 허리 아파 우아 천천히 잡았다 천천히 잡았다 천천히 잡았다 이겼다 이겼다 아직은 안되었거 같은데 아냐 이제 우리 가야돼 다음에 보자고 엉클 재성이 벌써 인기 스타 아 3학년 5반 우리 지금 달리기 시합 중이야 네 한번 할래? 오케이 붙어 대신해 우리 선수가 한명 영입됐기 때문에 저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빠졌습니다 자 이내촌학교 3학년 몇번? 5반? 이름 뭐야 한건희 한건희 안녕하세요 인사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등 누가 한것인가 다시 연습해봐 시작 시작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하는거야 연습이야 너네도 할래? 아니요 저희 동치로 할게 오케이 크게 크게 시작 오케이 야 왜 이렇게 빨라 얘들 야 잠시만 넘어지만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야 부자 왜 이렇게 빨라 엄청 빨라 야 아 너 너가 유튜브 되는 신공인데 1등 2등 2등 3등 아 저지만 아유 알파이 오케이 잘했어 준비 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찬소리 엄청 빠르지 형한테도 이겼어 잘했어 하이파이 잘했어 너 이름 뭐니? 달리기 제일 빠르네 그럼 온나요? 그래 기회 되면 보자 하고 어차피 이 영상은 이제 올라갈거야 찬소라 아빠 치면 나와 이제 가요? 이제 가야지 근데 이거 함부로 예전 내버려만 해요 다 어렵잖아 다 어렵잖아 찬소리 또 유튜브 나와봐 그래! 너네 다 나와도 되지? 네! 그래 오케이! 사진 촬영하고 볼게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많이! 좋아요!